주영아, 이병 좋다. 너무 완벽하구만. 오케이. 우리 셋들이 딱 적임자 와. 그만. 우리 셋들이 딱 적임자 와. 그만. 어? 결혼했네? 와이프 자랑 좀 해 봐. 예? 와이프 자랑. 와이프 자랑이요? 아, 됐다고. 네, 일단 모델입니다. 네, 키가 크고요. 새하얗고. 이쁩니다. 그래? 결혼하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. 아직 나쁜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. 좋은 점만 많습니다. 뭐가 그렇게 좋아? 다 좋습니다. 윤영빈. 예, 이병. 윤영빈. 윤, 이병도 결혼을 했구만. 예, 그렇습니다. 어때? 결혼하니까. 저는 아까 좋다 이병의 말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각 결혼한 거고. 예, 진짜 안 좋은 거고.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해 봐. 화목한 가정입니다. 남편이 군대 가서 좋아요. 아, 이상하다. 굉장히 눈물이 날 것 같은데. 온다. 와이프 얘기하는데 왜 눈물이 나오지?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정말. 이런 점이 좀 아쉽다. 네. 그런 거 있으면. 애들 거 사고, 자기 거 사고. 응. 제 건 아예 안 삽니다. 아... 제발 또 좋습니다. 너무 사랑합니다. 너무 사랑합니다. 너무 사랑합니다. 고마워. Suz abdom Wong. 기 parad Christopher Redman. 신랑하시는 여러분이 tout 잔이로 jaw하지еты. 정말로 저감 함께 franchования. 응원하Mon hist송, псих GOOD데. layered Zak